제가 대구 K거든요. 대구 K? 본 본 누구누구 있어? 지금이랑 다 보면 문찬이 유튜브에 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 아, 형님 버프가 잘 안 돌아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유튜브 친구들, 하이 방! 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 TV 대상식이 있는 시상식이 있는 날인데 저희 친구 기훈이가 오늘 입상을 하게 될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오늘 같이 뜨거운 밤 조져버렸지 뭐예요. 오빠, 오빠. 아휴... 형님, 어떠십니까? 아, 제가 또 BJ 데뷔 2일차로서 네. 아, 내년에는 또 제가 또 신인상도 봤고 BJ 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뭐, 뭐, 별거 없네요. 근데 외래 준비가 느리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돌려. 아, 니 패션 좋았네, 오늘. 오늘 저희 드레스 보더 패션은 해외에 100만원 두 번 있잖아요. 하자분 먹으면서 패션의 끝판이죠. 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문찬씨 패션도 오늘 애스럽지 않은데 오늘 패션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 말자는 패션인데 왼장을 입기에는 좀 부끄러워요. 혹시 가서 백만 유튜브 개시볼크리즈 할 겁니까? 옷이 좀 나고 기름트 아, 저요? 네. 제 컨셉은 오늘 자랑의 불시착이에요, 현빈입니다. 어.. 면상의 불시착 하신 거... 이 곳 좀, 이거 하나 준비해놓겠습니다. 아, 오늘 예쁘네? 가요 성민은? 얘들아 꽃 사야 되는 거 아이가? 기름값에 톨비에요 오늘 얼마 사는데? 조심 안 됩니다 누가 나왔어 이거? 왜 이래 이쁘게 잘 나왔어? 일단 저희는 식사를 못 했기 때문에 미야미 얌야미를 하러 편의점을 가고 싶어 밥집 있어? 밥집 있는데 문 닫았어? 기우이가 7시라 계속 왔는데 눈이 아무것도 모른다? 아까도 리허설이 약하더라 어우 역시 야 시상식에서 보니까 너희 잘생겼다 오늘 너희 아니다 인마 니가 이스라엑이야 오코세트 와 예쁜 사람들 진짜 많다 내 눈도 빠그 빠그다 우린 너무 거지다 손으로 좀 씻기만 하자 아 그런가? 그래 내가 시상식 가면 네가 말하는 거 들었나? 어? 진짜? 뭐라 했는데? 와 누가 말 안 한다? 아니 뭐라 했는데? 야 기우 패션식이네 아니 선물 받은 거 아니야 기우 혹시 바깥에 볼 수 있나? 응? 네 안녕하세요 고기 지대고 있네 또 네 요즘 비즈니 척 하던데 아 알겠다 형님 문자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형님 내가 대구 K거든요 형님 대구 K 아 옆에 인다 형이네 기운 인다 K 레전드 파그 옆에 봉준이요 어디? 아 저기 땀빵 같은 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 상 아 반팔이요? 아 더워가지고 아 동일아 대상 속상한다 고통은 누구 아니다 응 지가 대구의 편이라고 나 지금 내립니다 한국? 너랑 거의 가야 되겠네 아 제발 여기 여기 있거든 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부 뭐 집 지내줍니다 상은 몇 회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아 어 어 어 응 아 유튜버가 라이브에 퇴팅이 안 나오나 유튜브 퇴팅 안 돼? 아 영상 찍고 있어 아 그래? 안녕 어서 내려오 여긴 하궁이 어 어 뺄꽁 씨랑 마이크랩부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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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훈찬이 유튜브에 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 아 근데 부프가 잘 안 돌아갔지 뭐 죄송하네요 제가 사연이 많았습니다 아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뭘 말하면 되는데요? 최악의 쉐어덴 최악의 쉐어덴 다음일 것 같은데 아 진짜 긴장되네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되지? 남자분 왜 사연? 이번엔 메시지도 도착해 드릴게요 이번엔 실제로 오나요? 감사합니다 김교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김교님이 있었던 건가요? 자 한번 1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 기훈이는 대상에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홀티의 차례 엄청난 차례를 맡고 있어요 네 와우스리 미달 1등이다 괜찮다 너네 바로 가나 주먹을 한잔 해야지 나 밥 먹어야 돼 뭐? 누구랑 밥 먹으면 돼? 나 정원이야 누구랑 정원은 너가 되겠습니까? 어 그럼 나도 갈래 아니 근데 아 올라가서 너가 얘기해줄라 지금이라도 한 번 해도 너는 우리의 자부심이다 지금 일단 저는 뭐 올라갈 일이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와이프 가현이 그리고 제 친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념임미인데 난 게임이랑 몽곤이도 얘기해줬으면 좋겠네 나 솔직하게 우리 짰거든 유희가 받으면 올라가서 울어서 이슈하면 되자고 하하하하 저 땅을 주고 올라가서 안 내려오기로 했었다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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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수로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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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맘으로 저 땅을 해서